이건 이승의 약술이오. 저승 문턱을 들어갔다 왔으니 얼른 이승 음식을 드시오. 고맙습니다. 헤매지 않고 바로 나와서 정말 다행이에요. 들었습니다. 저승으로 가는 길은 이곳과 시간이 다르게 흐르고 기억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. 잠깐 딴 세상 다녀온 것 같은데 30년이 흘렀더라. 그런 옛날 얘기가 논의 아니오. 사신한테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저승 갔다 오는 길에 전생을 기억해 내서 이생이 엉망이 되는 일도 있었대요. 전생을요? 구주병인 거기서 뭐 이상한 거 보거나 그런 거 없어. 뭔가 반짝이는 걸 본 것 같기도 합니다. 어. 그건 뭐죠? 우리도 안 데려가 봐서 모르고. 죽은 자보다 산 사람이 먼저 구경을 했구려. 그런데 어떻게 바로 돌아 나왔나요? 쉽지 않다던데. 사실 나온 기억이 없습니다. 정신 차리고 보니 바뀌었습니다. 기억을 잃었구먼. 얼른 약술 더 드시오. 사장님. 아이가 저승차를 타고 가는 줄 알고 채워보려다가 들어가 버렸어요. 아이도 무사하고 나도 괜찮으니까 화내지 말아요. 하 Pfizer 정말 괜찮습니다. 그냥 무찬성인데? 요즘도 꿈에서 날 봐. 그때 아주 긴 꿈을 꾼 뒤로는 당신을 본 적은 없어요. 그럼 다른 걸 봤어? 그게 꿈인지 그냥 내 상상인지 잘 모르겠어서 말은 안 했는데 그 남자를 봤어요. 청명이라는 사람. 그 사람 혼자서 호숫가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. 손에는 당신 거라는 달 모양을 단 장신구를 가지고 있었어요. 혹시 그런 선물을 받은 적이 있나요? 없어. 당신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면 그 꿈은 뭘까요? 너 처음에 네가 들여다보는 게 기억하지 못하는 너의 전생일 수도 있다 그랬지. 당신이 절대 아니라고 했잖아요. 그래 절대 아니야 송아랑 연우가 생각지도 못하게 엮인 걸 보고 많이 불안해요? 그 사람도 그렇게 올까 봐. 난 그렇게는 못 엮지 그들은 그래 이미 끝난 생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치자 하지만 난 아직 그 생 안에 있어 내가 연우랑 그 여자가 같이 있는 걸 보고 잠깐 이상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. 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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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가